안녕하세요. 6학년 13살 이은서이고 3학년 10살 이은서입니다. 친구들이랑 학원 같이 다니는 언니들 맛있다고 하기만 해주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받고 싶어서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일단은 떡볶이 재료도 여기다 넣죠. 이거는 주먹밥이니까 여기다 넣죠. 너희들도 요리를 하는구나. 초록홈하네. 손을 만지지 말라고. 그럼 뭐였는지 발렸는데? 아니 장갑을 끼고만 줘요. 장갑 줘. 요리는 잘해요 동생? 잘 못해요. 왜 같이 나왔어요? 보조 역할을 해달라고. 뭐 귀찮은 거 계란물 입히라 하고 가루 입히라 하고 이것저것 다 시킬 거예요. 왜 나만 귀찮은 거 시켜. 저기는 팟케이크 하나봐 팟케이크. 아니 저기 스파게티 하나봐. 저세정 맛? 저세정 맛? 보인 건데 저세정 맛이 아니라 이세정 맛 같은데? 언니가 쓰면 돼. 언니가 쓰면 돼. 어때요? 이거 뭐가 좋아 나쁜 건데. 아니 재밌잖아. 서장만 너무 서장만하고 신세경 보면 너무. 신세경 아니야? 신세경. 신세경. 아 더 이상 고개하네. 더 이상 고개하네. 신세경 다 했어. 급듣기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은서아랑 나눌 거예요? 아니요. 한 게 없잖아. 나은 하잖아. 그죠. 으아악. 귀찮아.